네 안녕하세요. 디블라라 예쁜 채여자입니다. 여기는 동일레저죠. 동일레저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. 동일레저에는 자대나 받침들이 굉장히 유명하죠. 또 요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투자대와 그레이트엑스자대가 저희도 취급을 해서 많이 손님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어? 여기 특수코팅 상판에 가지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특수코팅에 나온 논슬립 특수코팅 상판이 또 출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떴는데 지금 한번 진행되고 있겠죠. 네 동일레저에서 나온 전투자대도 취급하고 동일레저에서 나온 그레이트엑스자대도 취급하오니 네 뭐 동일레저에서 나온 도매가 다 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또 좋은 가격 현금가로 우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요. 한번 거래한 분들은 또 계속 거래합니다. 왜일까요? 아름다운 가격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. 네 동일레저 전투자대와 그레이트엑스자대 외에도 취급합니다. 동일레저 S 나이스원 낚싯대도 취급을 하죠. 많은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세요. 현금가 5대로 잘 상담을 해드립니다.